이 기세를 이어가려고 할 것입니다. 자 그러나 첫 포인트에 서중원 그거를 김장원이 버텨내야 되는데요. 백핸드님 밖으로 나가거든요. 네 그렇습니다. 원아울 이렇게 전월적이었는데 네트워크는 패널들을 또 많이 짚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성장을 또 해왔습니다. 아 이번엔 좋았는데요. 김장원이 버텨내야 되는데요. 살아있네요. 그러나 확실한 마무리를 자 그러나 이번엔 빠른 아 이번에 김장원과 서중원 세일이 다 됐습니다. 오 김장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. 아 어려운 볼들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여 보입니다. 김장원 선수는 예 나갔어요. 서중원 투점 뒤져 있습니다. 자 이번엔 찬스보 승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빠른 서브 홀을 찔러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과감하고요. 처음으로 또 선보이는 매치가 되겠습니다. 김정은. 자 서브 득점까지. 작전도 너무 좋아요 지금. 돋보이고 있습니다. 와 이거 넘었습니다. 엄청난 순발력 김정은이었습니다. 다 넘어와요. 아 선진원의. 네. 서브 변화 또 줍니다. 통했네요. 지금 또 그런거죠. 그만큼 시스템이 준비가 잘 되있다는 소리입니다. 이번에도 뜨고 말았어요.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서중원도 변화를 탔겠는데 김장. 네 지금 김장원 선수 대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예. 나갔어요. 야아 김장원. Seriously. 잘ㅋㅋ 결국은. 11대 1. 바라보기. OssoY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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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